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 이 발언을 시작해서 나중에 신지혜가 사퇴를 했고 윤석열이 일정을 중단한 가운데 김기현, 김한길 사퇴 그리고 선대위 총사퇴 근위 그리고 또다시 김종인의 사퇴범복 사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서 이준석은 나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면 지금 이 사퇴 관련해서 선대위의 개편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의 말이 촉발이 되고 김종인의 계획된 발언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도된 발언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 발언들을 해놔 놓고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그 발언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나중에 김종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의총장이 아주 시끄러운 사태까지 벌어진 걸 보면 김종인이 의도된 이런 발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새해 첫 업무일인 3일 완전히 국민의힘은 지금 벌집을 수수는 듯이 지금 아주 시끄럽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개편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나왔고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 무슨 구조적인 개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준석과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체제가 윤석열 후보가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갈등을 일으켜 왔고 갈등의 표면에 만드는 사람이 이준석이고 그 이준석을 뒤에서 보살펴주고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의 해결은 김종인과 이준석만 빠져나가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이 싹 빠지는 이런 구도고 구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위원은 이날 오후 5시쯤에 세신을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모두가 윤석열 후보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전 9시 선대위 회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대위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라고 말한 지 8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황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을 타격한 것은 바로 김종인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 선대위 회에서 선대위의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을 때 윤석열 후보는 그때 당시 한국 거래소 개장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정권 거래소 개장식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없는 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서민금융공략 발표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사에 들어와서 수기를 거듭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4일도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일을 표명한 사람들 중에 누구를 재신임할 것인지 안 할지 확정이 안 됐다. 또 김종인 위원장 외에 누가 남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한 인사는 개편되는 선대위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느 선까지 잘라야 하느냐 하는 게 윤 후보의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부 다가 싹 다 개편한다. 6개 본부장이 다 사퇴한다 하는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와 상의 없이 했다는 겁니다. 상의 없이. 윤석열 후보도 이거를 밖에 나와서 정권 거래소에 개장식을 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일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에서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업 정책위 의장과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의 또 다른 축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인 김한길 위원장이 사의를 밝혔고 이거는 오전에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영입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더 씌워진 오해를 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태가 이어지는 사이에 국민의힘 내부는 바로 김종인에 의해서 몇 차례 더 휘청거렸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패싱 논란이었습니다. 윤 후보 측 인사는 전날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오찬과 만찬을 함께했는데 전날 했는데 선대위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다 하면서도 개편의 폭화 시기에 대해서는 조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이 조열되지 않았는데 아침에 덜컹 김종인이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본부장들이 다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선대위를 어느 정도 수정해서 쓰겠다. 어느 정도 손을 보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상의도 협의도 하지 않고 지금 김종인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이날 오후 5심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특별한 답은 없었다. 자기가 발표했던 이렇게 정체적으로 지금 다 사퇴하고 선대위를 최신하겠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은 없고 사진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만 했다. 그러니까 사진에 윤 후보가 몰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의논을 안 하고 했으니까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질러내놓고 사진에 윤석열 후보가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정말 수상한 말입니다.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패싱하면서까지 이렇게 선대위를 개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안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부하진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거부 못할 걸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후보로서는 갑작스럽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심정적으로 괴로울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 것이 김종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질러놓고 완전히 개비한다 다 해체한다 해놔 놓고 오늘 좀 괴롭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안 괜찮겠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노예한 김종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선대위 개편 논의는 주말 사이에 아주 급하게 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날에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확대 공략 이 발표 영상을 보던 김종인이가 내가 모르는 공략을 윤석열 후보가 참모에게 내용을 물어가며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모든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모르는 공략을 지금 텔레비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하고 있더라. 그것도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참모에게 내용을 물어가면서 발표하더라. 이게 이제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 임대료 뭐 이런 것을 이제 지원하는 관련해서 공략을 발표했는데 그 공략 내용을 옆에 있는 참모에게 물어가면서 발표했다. 이게 이제 영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윤석열 후보의 명성교회 예배 일정과 그리고 종로구의 음식점에서 낸 정책 메시지를 두고도 김종인은 일관성이 없는 행보다 하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종교 행사하고 또 하나는 오후에 음식점에 가서 정책을 내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또 더는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을 질책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정과 관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누적된 선대위 문제에서 해당 공략 발표에 대한 김종인의 지적이 있은 전으로 6명의 본부장이 일괄 사의를 포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윤석열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대위 전면 개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합의도 보지 못하고 공감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방적으로 김종인이가 그걸 덜컹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오늘 의총이 열리는데 이 의총장에 나온 김종인의 발언이 또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 모두 발언에서 김종인은 윤 후보와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 내가 이 선거 때까지 당신 비서실장 노릇을 하겠으니까 자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까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주는 대로만 연기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없는 자리에서 거기 의총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말하자면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 바지 사장이나 대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 말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게 말도 아니고 해소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폭탄을 든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 윤 후보 주변에서는 그게 대선 후보에게 할 말소리냐 당대왕의 책임을 붙자면 김 위원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이런 발언들이 윤석열 후보를 쭉 일련해 보면 패싱하거나 무시하거나 윤석열 후보를 얻어적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났다. 또 그리고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연기를 하려도 대사를 못 외운다. 대사를 못 외워서 연기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인과 이 행동이 이준석과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 볼 때는 아 잘하고 있다. 박수 받을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은 자기는 사퇴 못한다.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알려주자 본인이 먼저 김종인에게 전화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사퇴 안 한다고 한다. 기자 여러분들 똑바로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나는 사퇴 안 한다. 내가 왜 사퇴하느냐. 이게 이준석이 나는 내 거치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과거에도 손학규에게 의해서 손학규로부터 단련된 몸이다. 그걸 몰랐나? 이런 식입니다. 내가 손학규에 단련된 몸이다. 손학규 사퇴를 주장하면서 지루하게 싸웠는데 그게 단련됐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준석과 지금 김종인 이 두 사람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종일 입을 다물고 있다가 사과한 것이 전부 다물던 사실은 사과. 신지의 사퇴 표명에 대한 입장도 본인의 2030 마음을 세심하게 읽지 못했다.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다 했고 또 저녁에 지금 선대위원장들의 사퇴, 간부들 사퇴. 이렇게 총괄이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했다. 오롯이 후보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과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절 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김종인은 얻어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쑥쑥 불러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또다시 후보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입니다.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이번에 정말 이 기회인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을 배제하고 새롭게 선대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비상한 관심이 모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걸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은 나를 함부로 못 쳐낼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의 결기, 윤석열 후보의 결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